탕후루를 만들기 위해 사탕 오늘 너무 많이 넣었나? 오늘 두 개평 넣었는데 오렌지가 내가 잘랐는데 이상하게 잘랐어 뭐래? 딱 봐도 이상하지? 겉에 흰색이 엄청 많자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조금만 잘라내고 그거 조각 내주면 돼 지금 벌써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? 이 아까운 과일을 탕후루를 만들어 먹었잖아 개맛이겠다 진짜 아깝다 이 상큼한 과일을 설탕도 되게 조금 썼어 일부러 나 혼자 먹으려 말이 되게 어숨이 안 맞는 거 아니야? 내가 건강에 생각하니까 나의 생각에서 설탕을 조금 넣었다고 하면 내가 이해를 해 나 혼자 먹으려는데 이 혼자 먹으려고 설탕을 조금 넣었다는 건 무슨 말이야? 이제 곧이야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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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져와야 돼 됐다 진짜 됐다 넣어버려 오오오오오 이거 뭐가? 위험해 위험해 다쳐 얼마 뜨거운데 가서 놀래라 뭔 소리 하나 있네 다쳐 느라매 응 근데 희여 호들갑이 아니야 이거 화상 입어서 얼마 많이 갔는데 이킬 것 같은데 떠나야 할 것 같은데 누가 됐어? 어 이거 이거 수저로 빼줘 아니 야 이거 다 발린 거 맞아? 뭐 아까워서 이거 4개만 만들어 이거를 다 빨리 넣자 볶음밥이지? 응 과일 볶음밥 됐지? 안석도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좀 줄게 안 먹자 진짜? 응 이거 제로 설탕인데 그래? 알룰러스로 만든 거야 그래도 설탕이 많이 남네 과일즙인가 그치? 고생했어 두가구 설탕이 아까워서 위에 설탕이 아까워서 부었어요 위에 이렇게 먹는 거 맞겠지? 내 첫 인생 첫 성으로 20분 뒤 꺼냈는데 뭐 망했다 망했다 망했어 이게 뭐야 보시면 나이스 조심조심 이거 맞아? 진짜? 야 밥 잘 됐다 비켜서 살짝 노릉디 맛있겠다 지영이가 샀습니다 한 통에 하나씩? 그럴까? 다 먹어야 될 것 같지 그래야 되지 않을.. 그래 그래 그러자 이렇게 아예 해수가 안에 들어있어서 해수를 덜 구워야겠다 그냥 잠시만요 맛있었으면 좋겠다 바닷물을 얼추 빼고 생각보다 안 예쁘게 담아지겠네 응 모양이 작아서 일정하지 않네 응 그런 모양이 아니야 근데 오빠 비싼 이유는 아닐까? 성게 많이 시켰는데 얼만데? 아니 그래도 쌌어 지금 성게 철인가 봐 두 개 이상 참만만 응 오케이 답이야 오 이거 쌌는데 응 요게 와사비를 중앙에 와사비를 넣어야 되는데 응 와사비가 없다 ㅋㅋㅋㅋ 그리고 쌀국수 먹어보겠습니다 와사비를 살짝 올려서요 이렇게 먹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먹으면 되거든요 여기 떨어졌네 음 음 오 맛있다 약간 제주도에서 먹었던 덮밥 같애 그러면 가성비 좋은데? 제주도 4만원이었는데? 응 맛있지? 응 와사비 없이 먹었어? 응 근데 맛있어? 응 싸먹으면 되게 맛있겠다 그니까 너무 맛있어요 지금 운이가 제철이라 해서 시킨건데 제철이 맞네 쓴맛도 없고 응 쓴맛이 나네 응 완전 고소하고 너무 맛있다 제주도 밥이 잘 됐네 응 밥도 꼬실꼬실하게 잘 됐다 응 추천 너무 맛있다 진짜 흰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 음 진짜 맛있다 쌀국수는 뭐 그냥 쌀국수 맛이겠지? 내 발에 김 떨어뜨린 거지 지금 내 발에 김 떨어뜨린 거지 발김 발김 발김? 오 제대로 응 감각이 또 저 땜에 성게를 좋아하게 돼가지고 죽여? 맛있어 땡스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성게 엄청 좋지? 응 아 근데 맛있다 땡스랑 먹을 거 맛있다 운이도 고수 나도 고수를 엄청 좋아해서 고수랑 같이 고수랑 같이 흐흫 흐흫 난리야 자꾸 떨어지냐 김이 음 음 고수도 맛있다 음 음 고수도 맛있다 맛있는 게잎 엔지 맛있죠? 응 밥도 맛있죠? 응 엔지 맛있죠? 밥도 맛있죠? 응 끓이는 과정을 못 찍어 끓이는 과정을 못 찍어 응 고수 3,000원 깻잎 4,000원 감자 10,000원 오이소박이 10,000원 젓갈 5,000원 오이고추 5,000원 잡채 그리고 4,000원 멸치인가? 3,000원 4,000원 이렇게 반찬을 막 사서 이렇게 반찬을 막 사서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와 진초동찬 반찬을 막 사서 먹습니다 반찬을 막 사서 먹습니다 음 그중에 왜 왜 랩이 여기도 맞지? 뜨거운 상태로 넣으셨나? 거의 감자탕으로 뜨거운 상태로 해가지고 랩이 붙어있네 아 이게 깔끔하게 어떠지 못해 내가 먹어야겠다 저거 손 씻고 확인 상수육 소수 아니? 도착 바로 묻혀야 사실 바로 전원 그리고 이 후라이팬을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바로 후라이팬에 볶고 냄비에 끓여서 먹으면 됩니다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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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서 밥이랑 같이 먹으면 됩니다 집밥 준비 끝 여러분들도 반찬까지 반찬 사서 고춧가루 고춧가루 설탕을 시켰는데 큰게 왔어 오늘 하려고 유튜브를 타오르로 성공하는 법 저음이 안되고 설탕이랑 물이랑 2대1 그리고 얼음물을 준비해서 얼음물에 넣어서 얼음물도 제가 가면 준비해 올게요 그리고